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10%를 넘은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요. 그 안으로 좀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안철수 후보를 향한 20대 그러니까 젊은 층의 지지율이 13.9%에서 18.3%로 껑충 뛴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틀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설 주변이 되면 그러니까 설쯤에 되면 삼강체제 그러니까 트로이카 체제를 만들겠다면서 자신감 있는 말을 꺼내기도 했는데요.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당당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당선이 되고 제가 정권 교체를 해서 이 시대를 한 단계 더 앞서나가게 하는 새 시대의 마청이 되자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도덕성이나 또는 능력 면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1월 한 달 내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1월 달에는 네거티브나 과거 발목잡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과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미래 담론으로 서로 경쟁하는 장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습니까? 저희도 지난주에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여러 번 짚어봤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뉴스의 양도 급격히 지금 늘고 있습니다. 지지율 수치가 높아진과 동시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은 언제 누구와 단일화할 것인가라는 사실 보완제 역할에 머물렀는데 이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게 대체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몸값이 급상승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불거지고 있느냐. 아무래도 양강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안철수 후보에게 많이 표로 간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에 빠진 수치가 안 후보에게 많이 간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어떤 정책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연금 개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본인이 기업가로 어떤 성과를 잃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555 이런 개혁안과 관련해서 어떤 미래 전략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이런 정책 행보가 유권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체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중권 전 교수가 두 달 전에 했던 말이 지금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했던 말인데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야 후보 모두 죽을 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만약에 15%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건데요. 진중권 교수가 언급했던 내용과 비슷하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추후 지지율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굉장히 지금 역동적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있고 양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부분을 안철수 후보가 잡아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국민의당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양쪽 다 지금 단일화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또 안철수 후보도 완주해서 내가 승리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지난 4.7 재보궐 때도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했었고 또 조건 없이 합당을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뭔가 단일화는 예정된 수순이 아니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말씀하신 대로 15%를 돌파해서 윤석열 후보와 비등비등하게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건 정말로 우리 정치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이 또 야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여주는 선배선 효과의 어떤 그런 바탕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 예의주시하면서 저희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아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것을 안철수 후보가 지켜주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단일화가 될 경우를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고 나머지 더 안 좋은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는 경우와 또 다른 쪽과 단일화하는 경우 이 두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쪽하고 단일화하거나 완주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후보와의 그런 경쟁 과정에서 한번 이재명 후보한테 골든크라스 자신한테는 데드크라스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월 한 말 정도 가는데 안철수 후보가 다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넘어서는 거 이거 또 한 번의 데드크라스가 된다면 이게 최악이거든요. 지금 진중권 교수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15%가 넘어가면 해볼 만하다고 하는 얘기는 단일화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바로 국민의힘의 주자. 즉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안철수 후보가 도우미가 되는 그런 상황을 모든 국민이 다 머릿속에 상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중권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30일 중도층 공약을 위해서 진영을 초월한 선거 연대를 제안을 하고요. 이와 함께 통합정부론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제3지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재명 후보가 언급했던 통합정부론에 대해서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바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총리를 하겠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에서 선거 전후를 가리지 않고 연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거 이전에 선거 연대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통합정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고 당연히 제3지대에 있는 안철수 후보에게 그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재치있게 그렇다면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국무총리를 민주당에서 맡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완주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는 국민의힘과 더 가깝다고 되지만 발표하고 있는 정책 등을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어떤 정책 행보들이 민주당과 또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안철수 후보의 이런 입지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안철수 후보의 어떤 가치와 입장은 훨씬 더 강력해지고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 선거로 모든 사람들이 최악의 선거다 이게 민주화된 이후에 뭐 이런 선거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그 이유가 이제 도덕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양 후보 양 유력 후보의 도덕성이 진짜 어느 때보다도 가장 낮은 상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정책이 서로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책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자기 자신이 여러 정책을 다 바꿨습니다. 1호 정책은 철회하고 모든 정책을 바꾸면서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어느 부분을 어느 게 맞는지 서로 알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가장 핵심이 이거거든요.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지속 가능하냐. 이 정책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내놓는다면 이게 지금 1, 2년 내가 대통령할 때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이냐. 이런 정책에서 그런 안철수 후보가 정책을 내놓고 그런 측면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호소력 있게 다가서고 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계속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러브콜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에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떨까요. 김종인 위원장은 그동안 안철수 후보를 평가절하해왔던 게 사실이죠. 그러면서 대선 후보 중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기류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이렇게 단일화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해관계자인 후보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존에 비해서는 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일화라는 것이 결국은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또 단일화라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또 호감도를 개선하고 이것이 더 중점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단일화 논의에 모든 다른 쇄신 노력이 묻힐까 봐 걱정하는 그런 역시 부분까지도 당내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단일화 협상에 나설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한데 더 지켜봐야 되겠죠. 기다리고 ich ... ... .... ...